다음 소식입니다. 연수구가 인천 최초로 인공지능 영상기반 우회전 보행자 알림위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우회전 보행자 알림위는 우회전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해 딥러닝 기반 영상 객체인식 시스템을 통해 보행자를 인식하고 LED 전광판에 보행자 횡단 영상과 문구를 표출해 운전자의 서행을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연수구는 지난 9월 말 청학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한 곳에 우회전 보행자 알림위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초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설치가 우회전 사각지대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